자, 우리 랩몬. 네, 저는 코알라입니다. 랩이 형이 코알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아서는 코알라? 코알라 귀엽잖아. 되게 많이 그렸네요. 여러 가지 코알라를 그렸습니다. 입이 없어졌다가 있다가 뭐. 그럼 남준 씨는 왜 코알라를 그리게 됐나요? 다들 강아지랑 이런 걸 많이 그리는 것 같아서 코알라를 잘 따라서 우리도 그려야 돼요. 대식 따라서 우리도 그려야 돼요. 표정도 되게 다양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, 좋네요. 자, 우리 가장 기대주. 프레스 최상관님, 자. 자, 본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. 형, 그냥 제가 제 인생을 그린 거고요. 아니, 이거 특허들 어떻게. 조금만 더 보여줘. 조금만 더 보여줘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이 캐릭터의 이름은 뭔가요? 네, 저 쿠키입니다. 쿠키. 쿠키. 이 친구가 열받은 거 이렇게 되는 건가요? 아, 여기. 얘 어디에 좀 화를, 화를, 화를. 아, 좀 보여주세요. 이거 안 보여요, 저거. 운동한 쿠키. 네. 항상. 네. 항상 초코우치 쿠키를 들고 다니고요. 어, 우리 좀 보여줘. 또 있나요? 300에 나올 거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. 이렇게 생긴 친구네요. 가장,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. 네, 네. 쿠키. 그쵸, 쿠키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잘한 거 같아요. 감자 아닌가요? 아, 나는. 여러분 보세요. 감자입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초초로 야채를 먹을 수 있어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야채맨. 아, 이게. 귀여운 감자인데요. 아, 이게 사실 강아지인데. 어떻게 강아지입니까? 많이 맞은 거 같아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옛날에, 옛날에. 미국보다 좀 많이 맞았어요. 네. 아, 이게 강아지인데. 전 솔직히, 전 솔직히 이 그림을 보고 지민이 아들에게 생각나요. 하하하하하하. 아니, 지민아 너무 닮으셨는데. 아, 저 그리고나서 아, 약간 우리 아들한테 닮은 거 같아요. 아, 약간. 아, 뭔 느낌인지 알 거 같아요. 아, 근데 솔직히 닮았습니다. 약간, 약간 이제 좀 친근함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오, 잘 그렸다. 네. 귀여워. 이 통통한 볼과 이 이목구비가 몰려있는 약간 저의 얼굴을. 솔직히 사이즈만 좀 주면 더 귀여울 것 같은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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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비전공자들이라서 많이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. 많이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흡족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소스들을 만들어주셔서 다행이네요. 귀여운 캐릭터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. 이제 그룹을 해주시는 거예요? 네. 그룹을 해가지고 각자 작가님들이랑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귀엽다. 완전 귀엽다. 완전 귀엽다. 이런 느낌? 귀엽다.